은혜받고 한 주간 성취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세상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세상 안나사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세상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사를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통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신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합시다 이런 것을 말씀 가지고 정거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중 가장 날씨가 화창한 5월이지요 어제 오늘은 비가 좋았습니다만 5월이 가장 화창한 그런 달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처럼 우리 가정도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라 화창한 봄날처럼 그렇게 여름 가정을 또 활짝 그렇게 피어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관련된 5월에는 다양한 기념이 있죠 지난 금요일은 어린이날이고 이제 내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21일은 둘이 하나 됐다 그랬더니 부부의 날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사실 가정은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축복된 공동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대와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갈등과 상처 가운데 빠져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가정마다 서로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아 알지도 못하는 상처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끝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본질적 이유를 보는 영적 눈이셔요 영적 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입니다 집중 공격 가정과 교회가 원뉴스 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간식이 가지고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에 대한 교회가 없어요 다 박살이 하십니다 박살이 전국세계가 다 교회만 천주교 불교 쫙 안합니다 건드리도 안해요 교회만 크든 적든 상관없이 교회만 박살을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가정 개박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집중 공격 대상이 교회와 가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눈을 뜨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렇게 흔들어버려요 왜냐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야말로 더더지어 가긴 하겠지만 계속 미뤄진단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집중 공격한 이유가 그겁니다 얼마나 여기에 가정과 교회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가 지금도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척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인 영적 해석 보금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서 감정적으로 기본적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 보금적 접근 특별히 보금적 은행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전 국민의 인기를 얻었던 만화 있었죠 만화 제목이 여러분 어른들 알까요 광주 생각이라고 여기 보면 딸이 시집을 가서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딸이 생각나서 주나를 걸었어요 얘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딸이 아빠 나도 사랑해 이래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아빠 술 먹었어 그 뒷면에 깔려있죠 그러니까 한참 있던이 전화가 끊어져요 그리고 줄에 밑에 줄에 나옵니다 그 밑에 뭐라 나오냐 전화 넘으로 흐느끼는 아버지의 울음소리 이것뿐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무심코 내비 떴던 그 부정적인 말 그 지나가는 말 부정적인 말 이 말 한마디가 서로 마음에 마음에 그야말로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을 몰라요 상처가 많아요 물어보면 전부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어머니에 대한 상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면수리라고 사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껏 말했다가 그 상태에 따라서 상처가 돼 그러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체험입니다 지적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세요 지적했다가는 거의 다 상처 받습니다 그게 맞는데 사실은 맞는 건데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들킨 거예요 드러나니까 자기도 아는데 아버지가 알았다 그 자체가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능하면 보금적 접근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영적으로 늘 보금적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보금적 대체가 무슨 말이냐 살리는 선택이에요 살려 죽이지 마세요 막 지적하면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살리는 선택 그 상대가 살아날 수도 힘을 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보금주의 신학자를 유명한 존 파이프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란 대로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란 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아주 깊이 불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안에요 사단이 세워놓은 망대가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불신적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내 안에 여러분 몰라요 사단의 망대가 딱 있어요 사단의 망대가 딱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인정하면 오늘부터 무너집니다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나도 모르게 딱 내 것이라는 망대가 아니에요 내 것 나라는 망대가 있다니까요 사단의 망대가 딴 거 아니에요 너 너 너 너가 최고야 너가 하나는 될 수 있어 너 나라는 이 망대 내 성공과 인기라는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뭐요? 나 것이 내 것 개인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말씀 다 듣는 말씀이지만 내 말로 내 것이 돼 내 것이 이 시간이 묵상 시간이에요 내 안에 먼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망대 다시 말하면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면 사단의 망대 나란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원리세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데 영계 전 성도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영적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그냥 현장 다 뒤져버리는 현장의 사단의 망대를 뒤져버리는 제 창조의 주역들 다 되시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4등기를 살펴 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 창식의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사실적으로 사용하는 신앙생활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신앙생활 거의 다 사용 안 해요 세상 교회만 떠나면 자기 감정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살지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수십 년 단에도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는데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이 세상 이기고 정복하도록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는 것을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요 사용하셔야 돼요 내 감정을 사용하지 말고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성전에 정식 기도를 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그냥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들어가는데 동양을 하니까 좀 달라 하니까 그냥 내가 내게 줄 거 내게 있는 건 너 준다 예수껏 되기로 일어나라 놀라운 기술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40년 동안 날때부터 안전병이 일을 걸어본 적 있습니까 물리치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날때부터 안전병인데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일어나가 걸고 뛰은 거예요 찬양대왕 찬양처럼 걸고 뛰은 거예요 아니 물리치료 40년 앉아있어서 뭐 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이렇게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걷고 뛰어버렸어요 이 안전병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은 조그만 하잖아요 그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성전 미문에 앉아 구호를 하던 안전병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충격받았어요 이때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 행각으로 그냥 솔롬한 행각으로 몰려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오순절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솔롬한 행각 설교라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모르느냐 교회 30년 40년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느냐 그리스도 대학 내가 책임자를 만났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만났어요 그리스도 대학이에요 이름이 그리스도 대학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뭔 뜻입니까 모른데요 그리스도 대학을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 대학이란 말은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신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사상에 있어서 그 많은 이름 중에 그리스도 대학이 깜짝 놀랐다 그리스도 이야 이분들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겠구나 물어보면 그리스도 몰라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오면 새롭게 새로운 날이 그렇게 이를 것이다 회개해라 지금 당장 그럼 너희들도 구원받아 우리처럼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인 하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일 있은 후에 초대교회에 본격적으로 대적자들이 빚박이 시작됩니다 원래 부흥되면 빚박이 시작돼요 막 한국계에요 막 부흥이 막 불이 듯이 일어날 때 다 빚박을 했어요 누가 종교계가 그야말로 교단들이 확 공격합니다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빚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막 어떤 날 갑자기 한국의 합동고신통합회에서 한국의 대교단의 목사들이 유황수 목사 집회에 막 몰려간단 말이에요 해뿌려간에 목사들 3천명이 모였어요 이 위에서 강의할 때 3천명이 확 몰려들고 엄청 몰려들고 부산이 덜썩 덜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집중공격 목적이 뭔지 않습니까 이러다 우리 교단 목사들 다 뺏긴다 대덕자들의 빚박이에요 이 빚박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예수와 그 죄심을 증거하던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영계 전성도락을 보면 말씀 통해서 초대의 교회가 어떻게 문제와 이 사건 이 빚박을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어서 정거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대기를 지염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1, 2절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의 제자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안전병이가 치유된 사건과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설교를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무리가 있었는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자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도개인들 당시 대제자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어요 원래 안나스가 대제상이었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으니까 자신의 사위인 이 가야바에게 대제상직을 맡기고 형식적으로 맡기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다 안나스가 다 조정하고 있었어요 본문에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 대장입니다 이 대장인데 이 사람은 대제상이었어요 유대교 서열 2위의 높은 지위였어요 그리고 사도개인들은 유대의 한 종파였는데 당시 정치 경제 모든 실권을 정하고 있는 가장 높은 귀족 지배층이었어요 이 사도개파가 사실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경비 대장도 다 사도개파 출신이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도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내세 부활 영적 세계 천사들의 존재 이런 전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 현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한 부와 권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도록 빌라도 총동에 압력을 가해서 죽이도록 만든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사도개파 사람들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십자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에 이게 청청병력 같은 말이에요 이래저래 근거에 죽여놨는데 살아났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났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전체 난리가 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뜻은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런 상태를 말했습니다 교리적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엄청난 모든 기도권을 다 잃게 되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하고 있던 사도들을 잡아다가 체포해서 가만히 집어넣은 겁니다 자기들의 권력으로 아무 제도 없는 사람을 자 3, 4절을 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특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이들은 어떻게 해주든지 백성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서 멀리하게 하려고 잊어버리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그러나 이런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들어갑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집어넣은 이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은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남자만 5천이 막 돌아온 5천명 남자만 5천명 자 120명으로 시작된 마가다락방의 이 역사가 하루 만에 그냥 그날 당장 3천명이 돌아오고 안전병에 일어난 기적을 보고 나서 5천명 남자가 돌아왔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몇만명 그 당시에 숫자가 얼마 되잖아요 지금 천만도 안됩니다 이스라엘 통틀어봐야 800만인데 그 당시에 몇만명이 거의 다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수만명이 역량을 받아온 거예요 다급할 때로 다급해진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 지금 대처장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가 있느냐 신문합니다 이들은 관심이 뭐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신한양심이 1%라도 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냐 봐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들의 질문 어디가 뭡니까 이들은요 목적이 뭐냐 로마에 반역하여 이런 정치적 운동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야 이것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압제당했다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로마 정부의 압제비 노릇하는 몰아가 이걸 죽여야 된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대답하죠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러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에 못 받고 하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과거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죠 사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비겁하고 그런 급증이었던 베드로가 지금 말이죠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이 영적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 생사를 결판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사내들인 공이에요 사내들인 공에는 예수님의 신성 모독결을 사용시킨 자리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 서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당시에 파격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담대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증가할 때 보고 들었으면 담대하게 체험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주저하고 상대 반응 보고 눈치 보고 가지 마세요 듣거나 말거나 무슨 인상 상관없어 그냥 선포하는 거지 선지자의 사명이요 아멘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잖아요 담대하게 이 베드로는요 성령이 주신 지혜로 대자상이 노린 질문의 어도에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뭐 말했어요 복음의 핵심만 말했어요 전도하러 가서 말리지 마세요 정치적인 거 뭐 이런 여당이었고 야당이었고 뭐 이런 세상적인 데 말리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간에 복음만 말하면 돼 복음만 11절을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통의 머리뚤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10편 118편 22절에 맞춤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건데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처럼 예수를 내가 멸시하고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고 집 모통의 머리뚤처럼 구원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모통의 돌은요 모통의 머리뚤은 유대 건축의 핵심이고 기준입니다 머리뚤이 없으면 건축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종교는 기독교를 독선적이라 합니다 너그만 구원이냐 마리아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천주교가 있다니요 천주교와 천주교와 불교와 똑같은 거예요 주사지나고 다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걸쳐놓고 완전히 사단 그야말로 완전히 싹당돌아가는 게 천주교와 불교가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 예수로만 구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이론은 또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제시대에 말이에요 북한이 남한을 심리학 했잖아요 심리학 했을 때 일제시대 했다나 남침했을 때나 왜 남한에만 오면 예수 믿으면 잡아 죽입니까 왜 예수 믿으면 가둬버립니까 왜 예수 믿으면 핍박합니까 심지어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석방식 해줄게 예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해라 아니 예수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무슨 반정부하는 운동하는 이름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이 세상의 이름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 오면 예수 예수 이름만 믿으면 그냥 잡아 죽여 가둔다고 지금은 북한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그래 하고 있어요 저 중동에 다 그래 예수 이름만 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이름만 구원했기 때문에 사단의 거두의 전략입니다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라고 예수 이름만 아멘다 하면 내가 살려줄게 석방식 해줄게 이건 영적으로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느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유일성을 회손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별짓을 다합니다 별짓을 다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핍박 강하고 심지어 순교당했어요 순교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피해 역사에 피해 전부 순교당했어요 요즘 예수 믿는 건 이거는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완전히 그냥 만포장으로 그냥 누리는 거죠 딱 있다고 하면 달합방 핍박밖에 없어요 지구촌에 아시겠어요 요새 삶이 이름만 하나님 이중 삼정 축복한다 이 시대에 우린 잘 태어난 거요 일찍이 이름만 하나님 어쩔 뻔했어요 지금 최고의 역사 육천여 역사에 최고의 축복이 된 현장이야 그냥 아멘 감사라 하는데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 한치의 양보다 하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은 뭐 별 차이가 있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주에 리부예배의 콜롬비아 우리 안드레스 목사님 설교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감옥에서 모여 예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자의 길을 그렇게 들여섰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방향이 성경을 32번을 정도 관동을 할 정도로 성경을 깨뚫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많이 알았는데 성경 본질 핵심을 놓쳐 몰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가득 찬지는 목결을 했어요 근데 우리 단체 성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걸스도 되신다 예수가 걸스도다 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성교사님을 이분은 순회성교사예요 순회하는데 안드레스 목사님께 만날 때마다 계속 만나면 즉중적으로 울렬시키는데 만날 때마다 하나만 말해 예수가 걸스도라 이러니까 아브라스가 왜 걸스도만 말한다고 화를 냈다 하잖아요 왜 만날 때만 똑같은 소리 예수가 걸스도만 말하느냐 자기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아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화를 낼 정도로 반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게 있어서 역사에 나버렸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걸스도 되심을 어느 알은 거요 아 이 말이구나 예수가 걸스도구나 이 안드레스 목사님이 일어난 이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알아들을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안드레스 할 일이 뭐냐 안드레스 목사가 남미에서 콜롬비아 중심으로 남미 보험하는데 할 일이 뭐냐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걸스도 그야말로 예수는 걸스도 왜 사람들이 흔들리느냐 갈등하느냐 신앙이 안 자라느냐 왜 힘에 빠지냐 예수가 걸스도 모든 문제 해결제에 답이 안 나서 그래요 답이 안 나면 흔들려보면 알아요 흔들려요 갈등해요 답 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없는데 나는 없는데 나는 죽었는데 아멘 그러니까 끊임없이 답이 났냐 안 났냐 금방 알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호흡 있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영계의 모든 성도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이름만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구합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정인의 사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확신에 찬 담대한 이 답변과 오천여 명이 죽게 돌아오는 현장 증거 앞에 대제사장 이 무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엄연히 하나님의 산 증거가 이 눈에 보인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방법을 바꿔서 베드로와 요한을 회유 압력하기 사합니다 회유 압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지금부터 공간을 막 칩니다 그럼 죽여버린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향해서 베드로 요한은 아주 맹쾌하게 확신에 찬 답을 하지요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더럽고 처음 한 것을 어떻게 말을 못하겠냐 성령 주문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간 유대 종교의 지도를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선언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 코란데오의 영적 자세죠 코란데오는 말은 종교 개혁할 때 선용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세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데오 1장 10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모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여기 모든 성도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봐야지 사람 반응에 우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중요하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의 다 여기에 빠져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제일주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이 선언으로 유대 종교 지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안할 수 없다 아무리 반복해도 너무나 가습 벅장 고백이 있죠 다른 열정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열정이 아니라고요 바로 이것이 열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열정 에레미야 20장 구제를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부붓은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보험을 증거해야 되는데 보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못하게 하니 내 가슴이 그냥 말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보험 안전하는 게 편하지 전하는 게 부담되잖아요 얼마나 상태가 세상화되어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열정 성령 충만한 사람 거리도 충만한 사람 보험이 충만한 사람 성령 인도 받는 사람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증거가 있고 처음에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 그랬어요 와 너 말이 맞냐 바울이 말쟁입니까 설데없는 말하는 사람입니까 전부 생명의 말씀을 처음을 말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말 못합니까 왜 전도 못합니까 왜 영적 포로 못합니까 있어야지 처음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허물을 남기지만 재해놓은 사람은 죽을 때 가치를 남긴다 참다운 가치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저 아멘아멘한 할머니 김학영 선교사님 칠레가 가보니까요 칠레가 길어요 이러면 잘 아시잖아요 제일 긴 나라잖아요 이거 버스를 타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가다가 도시락 깨물면서 내가 성교해라 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교단에 목사들이 보험 전한다고 가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냥 아멘한 소리가 아니에요 성교사예요 칠레에서 왔어요 나이가 70 훨씬 넘었어요 열정 봤습니까 저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아멘한 열정도 없잖아요 가슴 속에서 북박오르는 열정 성교사 아무나 합니까 밥 먹으려고 합니까 거지 굴하듯이 사는 거지 성교사 합니까 죽기 살기로 복음 위에서 생을 건 사람들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가치가 인생 관이 다릅니다 관이 여고란 가치에 삶을 두고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허물을 남기는 장세기 6장 3장 6장 11장에 서러운 인생 살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3일 1조에 이 운동하는 일에 본론이 생기기 바랍니다 회가 3일 1조 구성에서 1마 성도 부흥식에서 이 지역민족 세계보험 하자고 지금 2, 3, 7 나라 5천 종교 보험을 위해서 2, 3, 7 장로를 세우는 이런 영적 즉 현장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 주의 명령 따라 3일 1조 운동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명계 전성도는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인 예수 거시도를 전하고 남기는 이런 정교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재미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신학자 설교자 있죠 조언스타트 목사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이분의 설교를 많이 그렇게 읽고 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전두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전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의 침묵이다 그랬어요 침묵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어요 만일 보험 그 자체가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보험을 증가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영국 성교사를 영국이 뭐요 성교사를 파송한 나라잖아요 영국 성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 성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떤 나라였느냐 현대 성교의 아버지라 불려 윌리엄 켈리 그리고 중국 성교에 그냥 내륙 성교에 가장 오랫동안 아버지자 아버지 허드선 테일러 중국 성교 아버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성교에 피해를 했던 토마스 다 영국 사람들 영국 교회가 파송했던 그런 성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이 어디게 되었냐 기독교인이 5% 심지어 통계 3%나 3%는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저 파파 누리엘처럼 미전도 종족 영국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성교사를 파송하고 했던 그 나라 그 후손들이 침묵해버렸어요 말을 안해 그리스도를 말을 안해 다시 말하면 전도를 안해 성교를 안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예요 모리스를 파송했잖아요 범위에 아니 모리스가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영국에 성교사를 파송했다니까 영국에 볼라 그러면 1.5배 더 들어요 성교비가 자 성교로 우리는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말만 하면 돼 말만 하면 돼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4개 넣어서 4개 준다 지금 3.1조 운동이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는 운동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오는 목요일 오후 2시 NGO 유니월드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스카이 아트홀에서 가족사랑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가 열립니다 원래 2시에 공연을 공연만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 서기 장로님하고 우리 행정목사님하고 이 팀도 이루어져 강서구 통반장 통반장들 싹 다 초청 다 했어요 지역주민 그리고 다민족 1.4분기 새가족들 초청했더니 만석이 되어버려요 만석이 들어갈 차량이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7시에 추가 앵콜을 공연을 또 합니다 저는 7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 함께 재미있게 불신자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걸 보면서 마음부터 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음부터 열어야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 초청 불신 가족 초청해 보세요 불신 가족들도 아버지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 좋아하는 가수 온다니까 그러면 가수 아버지 우리 교회 공연을 해야 우리 교회 하지 말고 아토리라고 아토리 스카이 아토리 어차피 말하지 말고 오면 아니니까 이름 스카이 아토리 어 그렇게 해서 아버지 모시고 노래 아버지 어버이날 어버이날 효도 한번 해보세요 효도 한번 딱 초청 우리는요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계속 낮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 살려주시는 복음 증가하는 게 교회가 복음 증가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이고 뭐 할 건데 네 회장하고 네 부회장하고 그거 해먹고 그런 자리사업 할 때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언약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모든 성도들 삶의 모든 바퀴를 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가 이걸 할수록 상을 체려주잖아요 이렇게 상을 체려주면 여러분 그냥 움직이기 입만 열면 돼요 말만 하면 그냥 된단 말아 오기만 하면 되도록 다 해놨다 여러분 그래서 참복음 질을 믿고 안다고 하면 담대하게 그침없이 말하는 정거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원계의 모든 성도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고 답이 났다고 하면 정거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 보고 들은 건 말하는 자들 대게도와 주옵사사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앱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내게 된 것으로 내게 준다는 베드로 요원의 신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고 누굴 받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두자들이 대게도와 주옵사사 그래서 3.1조 구성회에서 모두 다 참여해서 구원학교로 작정된 자들 가족 일가 친척 모든 지인들 이웃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두자들이 대게하여 주옵사사 예수 구성회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바라모아 자막 by 문열원 한마디 혜원 기도 이 prés 시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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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사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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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